코끼리 어디 가고 있어요? 지금 얘네 어디 가요? 오케이 코끼리 리드 웨이 리드 웨이 우리 따라가자 엄청 크다 이거 줄지어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우와 우와 아 귀여워 먹는다 우와 모르지 마 크루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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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나나잎 아니야 이거? 어 맞아 맞아 바나나잎 바나나잎도 먹는 거구나 대박 얘네는 몇 살이에요 지금? 어느 정도 큰 거예요? 14살 11살 11살 거기 8살 막내야 딱 봐도 어려 보여 애기 같아 가족은 아니고요? 가족이에요? 가족이에요? 오 귀여워 아빠 엄마 애들이네 딱 봐도 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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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줘도 돼요? 먹여줘도 돼요? 해보자 해보자 야 이거 어떻게 줘야 되지? 오빠 이거 줘봐요 우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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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 쪽에 먼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사탕수수 좋아하나 봐 challenges 잘 씹어먹어 얘들아 이것도 줘 봐봐 사탕수수 좀 해 봐 오빠 나도, 나도 줘 여기, 여기 sa탕수수 우와 오빠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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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또 줄 거야? 여기. 이거를. 오. 여기. 야, 잘한다. 이렇게, 이렇게 손가락을 이용하듯이 이렇게 해가지고, 이렇게 해가지고. 이렇게 먹어요. 이거 먹었어. 이것도 먹어봐, 이거. 맛있어. 맛있어. 사탕수수가 맛있구나. 얘네도 단 거 좋아하나 보다. 단 걸어졌네. 우와. 사탕수수에 지금 빠졌어. 아파야. 이거 내가 이렇게 한 거. 이거 한 마디도 줄까, 내가? 내가 부숴줄게. 너무 크다, 이거. 진짜 크다. 여기가 약간 노란색 거야, 이거. 아우. 아! 아빠랑 빨라. 자기도 옮겨와 지네. 자기도 옮겨가 지네요. 아! 아. 우Нет. 으…. 으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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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east? 이거 깨려고 하는데 안깨지네. 아. 뒤처줘야 돼. 너무 커, 이거. 어휴... 너무 커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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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